안녕하세요 이기적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얀쿠브레 라는 카페에서 파는 도너츠를 가져왔는데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좀 비싼 거라고 하더라구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페레르 로쉐 그만놔요 얘는 그만놔요 금방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조금 물려서 한 개는 내일 먹도록 할게요 선물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되고 첫 먹방 영상인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